안녕하세요 X불넛기원장 장동규 입니다 원래 태권도를 했었는데 어렸을 때 운동하고 땀 흘리는 그 상쾌함을 줄넘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줄넘기 학원을 운영하게 됐습니다. 아빠와 함께하는 수업도 있고 엄마가 같이 와서 줄넘기를 하는 수업도 있고요. 여기서는 온 가족이 다 같이 운동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짧은 키 클 수 있는 시간 동안에 효과적으로 운동을 해서 아이들 성장 호르몬이 좀 더 많이 나오게 할 수 있고 경기대학교 체육대학 졸업생 출신이 체계적으로 줄넘기 수업을 지도를 하고요. 줄넘기 운동도 하지만 예의예절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저는 꿈이 줄넘기 국가대표예요. 이런 친구들도 있어서 앞으로가 좀 더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운동했을 때 힘들다는 느낌보다는 아 이 운동을 하니까 내가 즐겁구나 그게 어른까지 돼서도 운동했을 때 즐거움을 좀 찾았으면 해서 그게 제 철칙입니다. 배는 그런 나의 운동을 여기서 감사합니다.